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강서구가 요양병원 내 고령자를 보호하기 위해 요양병원 시설 관리를 강화합니다 강서구가 지역 내 난임부부에 대한 시술비를 확대 지원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을 다양한 방법으로 말합니다 사진으로 말하는 사람 그림으로 말하는 사람 글로 말하는 사람 노래로 말하는 사람 춤으로 말하는 사람 하지만 3월 9일 이날만큼은 투표로 말합니다 대한민국 유권자라면 누구나 자신의 생각을 투표로 말하는 날 3월 9일 수요일 제20대 대통령 선거 대한민국 유권자는 투표로 말합니다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대한민국 최근 오미크론 확산으로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기존 보건소 인력만으로는 역학조사와 대응에 어려움이 많은데요 이에 강서구가 코로나19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역학조사를 위한 코로나19 역학조사 비상대책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강서구는 코로나19가 급격히 전파되며 60세 이상 집중관리군과 60세 미만 일반 관리군을 분류해 효율적인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신규 확진자 수가 1000명 이상일 경우 60세 이상 집중관리군은 보건소에서 60세 미만 관리군은 구청 전부서에서 역학조사를 담당하게 됩니다 구청 전부서에서는 일반 관리군에 해당하는 확진자가 입력한 자기기입식 기초역학조사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한 내용을 추가 조사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또 자기기입식 기초역학조사를 등록하지 않은 확진자를 대상으로 직접 유선전화로 추가 조사를 실시하고 그 내용을 질병관리청 시스템에 입력하는 업무도 수행합니다 강서구는 이외에도 구청 홈페이지와 SNS, 소식지 등을 통해 재택치료 절차, 비대면 진료 가능한 의료기관을 비롯해 자가검사 키트 사용 방법 등을 적극 안내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코로나 관련 소식입니다 최근 오미크론 대유행 속에 요양병원에서의 집단 발병도 급증하고 있는데요 이에 강서구는 요양병원 내 고령자를 보호하기 위해 요양병원 시설 관리를 강화합니다 먼저 요양시설의 필수 인력을 제외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철저히 금지합니다 필수 외래 진료 외에는 외박과 외출을 금지하고 요양시설 종사자 전원에게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금지할 것을 강력 권고합니다 또 모든 신규 입원 환자에 대해 입원 시 PCR 검사 2회와 일정 기간 격리를 실시해 오미크론 감염 차단에 나설 방침입니다 한편 강서구는 지역 내 고위험 시설에 대한 선제적인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입니다 강서구가 지역 내 난임 부부에 대한 시술비를 확대 지원합니다 지원은 체외수정 신선배아 9회, 동결배아의 경우 7회, 인공수정은 5회로 확대합니다 지원 금액은 만 44세 이하의 경우 신선배아 최대 110만원이며 동결배아 최대 50만원, 인공수정은 최대 31만원입니다 만 45세 이상의 경우 신선배아 최대 90만원이며 동결배아 최대 40만원, 인공수정은 최대 20만원이 지원됩니다 신청은 강서구에 주소를 둔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난임 부부면 누구나 할 수 있으며 난임 시술 기관에서 발급한 난임 진단서를 강서구 보건소에 제출하거나 정부 24를 통해 온라인 신청하면 됩니다 전기차 수요가 높아지면서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오는 3월 31일까지 전기차 충전을 원하는 구민을 대상으로 설치부지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2022년도 상반기 지원 수량은 급속충전 300여기, 완속 1,300기, 콘센트형은 만기입니다 신청은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받으며 인터넷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팩스로도 가능합니다 신청된 대상 부지는 부지 적정성을 평가한 후 충전시설 설치부지 선정위원회를 거쳐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한편 강서구는 지역 내에서 전기차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충전구역 내 충전방해 행위에 대한 단속과 계도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전기차 충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입니다 1차rod3D Milan 1차 recognize 러시아 3차이 1차 4차 communication 5백 3차이 5차ジャ 5 hed 6차 Tokyo 5 현재 7 Vielen hmen 한글자막 by 한효정